주시대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 가수 아니죠. 지금은 대세 가수가 아니죠. 그로벌 가수 이명웅 씨와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요. 이명웅이 어제입니다. 일본 낙오에서 열렸던 AAA 시상식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4관왕을 차지하고 이렇게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는 모습의 장면예요. 어제 4관왕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두 4번의 수상소감을 했는데 이명웅은 3번이나 이 수상소감을 통해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영웅시대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멘트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어제 4관왕을 차지했는데 대상을 비롯해서 페빌로스 그리고 하트 트렌드상 그리고 인기상 이렇게 4개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각 언론의 보도를 좀 종합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명웅의 4관왕과 관련한 보도가 쏟아졌어요. 엄청난 보도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팩트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이명웅이 4관왕을 차지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2022 AA에서 이렇게 4관왕을 차지했는데 대상은 올해 스테이지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한 거예요. 어제는 35개의 가수팀이 참여를 했고요. 18명의 배우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배우 1명 그리고 가수 5개 팀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명우예요. 올해의 스테이지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한 것이 이명우인데 각 언론이 이명웅의 4관왕에 대해서 엄청난 보도를 쏟아냈는데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명웅이 이렇게 AA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하는 이런 보도. 뉴스의 보도고요. 이 모습은 레드카펫에 이렇게 입장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레드카펫은 인터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의상이 좀 이상하네요. 어제 이런 모습이었나요? 2022 아시아티스트 워즈인 자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레드카페의 모습이고요. 이게 레드카페의 모습인데요. 어제 이런 의상이었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명웅이 4관왕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명웅은 그동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대세 가수에서 이제 글로벌 가수로 이렇게 등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어제 시상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언론의 보도를 보면요. 스타투데이는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이명웅이 올해의 스테이지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는 이런 소식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올해의 스테이지. 이렇습니다. 또 다른 보도를 보면요. 스타투데이는의 같은 내용인데요. 대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는. 4번이나 수상소감을 이야기했는데요. 3번의 수상소감에서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겁니다. 이게 이명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데일리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이 이렇게 2022 AAA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했다는 것. 자, 보도록 할까요? 이명웅의 모습이 있나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서울 앙콜 콘서트의 무대 모습입니다. 자, 멋진 모습이 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에스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이명웅이 이렇게 대상을 받았다. 영예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도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 대상의 캐거를 거뒀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멋집니다. 어제 레드카페에서는 폴라로이드가 배경음악으로 나왔고요. 어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무대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너무 멋진 모습, 무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이 4관왕을 차지했다. 뉴스 안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도는요. 스타 뉴스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어제 이 시상식의 주최사가 스타 뉴스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대상 4관왕을 차지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행하는 모습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이 2022 AAS 대상을 포함해서 4관왕을 차지해서 수상소감을 통해서 영웅시대가 만들어준 멋진 상이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보도입니다. 어느 보도인가요? 뉴스 인사이드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명웅이 AAS 4관왕을 차지하고 인증샷을 찍었는데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수상소감을 이야기했다는 이런 데일리 한국의 보도도 있습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어제 이런 의상으로 레드카펫에 입장하지 않았습니까? 어우, 멋집니다.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 의상이 특이하네요. 자,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틴 이명웅 페블러스 수상을 했는데 어제 이 페블러스 수상소감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뜻을 잘 모르겠지만 알지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겸손하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블러스라고 하는 뜻은 이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페블러스. 거의 믿을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전설적인 거짓말 같은 그런 상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뜻은 잘 모르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멘트하지 않습니까? 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받았을 때는 너무 많이 받았다 해서 그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손바닥에 그 상 이미 받았던 상을 쏘온 것처럼 이야기해서 이렇게 재치넘치는 그리고 유머러스한 그리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수상소감을 해서 시상식장이 완전히 폭소로 폭소를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수상소감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기상 DCM 인기상을 받았다는 스타 투데이의 보도 또 있고요. 계속해서 보도가 나왔어요. DCM 인기상 그리고 하트랜드상 그리고 페블러스상 그리고 대상 이렇게 차례대로 연차적으로 상을 발표할 때마다 각 언론을 보도를 했어요. 수시로 보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명웅이 AAA에서 사관왕에 등극을 했는데 올해는 역시 영웅시대다. 이명웅의 시대 그리고 팬덤 영웅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재치넘치는 수상소감 때문에 웃음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역시 재치넘치는 수상소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너무 많이 받아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적어왔다. 특히 페블러스라는 건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뜻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유있는 모습 유머러스한 모습 재치있는 무대 매너에 대해서 많은 참가자들이 이렇게 박수 폭소를 터뜨렸다는 그런 장면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AA의 시상식은요. 대세 가수 글로벌 가수 이명웅이 접수했다라고 이런 표현이 오를 것 같습니다. 어제 노래가 여러가지 노래가 걸그룹 보이그룹들 노래가 있었는데요. 어제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명웅의 노래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이명웅은 노래를 하면서 대화하듯이 노래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명웅의 노래가 가장 가사 전달력이 뛰어난 가창력을 갖고 있는 가수예요. 본인 스스로가 노래를 연습할 때 대화하듯이 가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래 연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명웅의 노래 이명웅의 가사가 가장 잘 전달이 돼요. 나머지 가수들의 걸그룹 보이그룹들의 가사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할 정도인데 물론 젊은 사람들은 잘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팬을 갖고 있는 게 이명웅인데 물론 이명웅은 그렇다고 해서 젊은 팬층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앙콜 공연에서 8세부터 100세까지 이 콘서트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명웅이에요. 전 연령층의 팬을 갖고 있는 것이 이명웅입니다. 아이돌 걸그룹은요. 10대 20대 팬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남진나우나 조용필 이런 분들은요. 중장년층의 팬층을 갖고 있어요. 한정적인데 이명웅은 전세대가 이명웅을 좋아하는 거예요. 전세대의 팬덤을 갖고 있는 것이 이명웅인데 이제 이명웅은 AAA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함에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대세 가수에서 글로벌 가수로 이제 2023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상식이었다. 그런 신호탄을 알리는 시상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이명웅의 AAA 시상식의 4관왕 수상과 관련한 각 언론의 보도를 좀 소개하면서 어제 4관왕의 의미를 정리하고 해석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